안녕하세요 무료 게임 소식 더 들고 왔어요 아 에픽게임즈 오늘 무료 게임 푸는 거를 까먹겠네요 아까 한 번에 올렸어야 되는데 오늘 목요일인 것도 까먹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에픽게임즈에서 무료로 준 게임은 이 발음 어떻게 하더라 루그레츠인가 루그레츠 어드벤처스 인 게임랜드 요거랑 러그레츠인가 러그레츠라고 있나 그리고 슈퍼 크레이지 리듬 캐슬 이 두 갠데 얘가 지금 심이라고 들었어요 한국어는 심이라고 들었습니다 얘가 심이라고 들었고요 왜 심인지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얘는 왜 심이야 근데 가끔 정말 가끔 저번에 언제였죠 저번에 폴아웃도 심이 처음에 걸렸다가 나중에는 뭐 이게 풀어졌어요 이것도 아마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얘네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전에 사라지진 않으니까 얘네는 다행히 팀 같은 거는 키가 이제 없어져 가지고 미리 다칠 수도 있는데 보통 에픽게임즈는 그런 일이 없는 거 같으니까 기간 내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 같으니까 얘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얘는 보이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얘 어? 오케이 한 줄 알았는데 안 됐나 봐요 클릭 얘는 리듬 게임이죠 여럿이서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몇 명까지 가능하다고 안 나오냐 어디 보자 그냥 이치 플레이어 아니 몇 명 몇 명 몇 명인지 알려 주셔야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명까지 코업이 가능하거나 멀티가 또 가능한 거 같아요 온라인 멀티플레이 코나미에서 만들었어? 어 아 퍼블리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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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같이 그게 결국 친구 있으면 더 재밌는 게임이란 소리죠 하하하하 에 저 같은 사람들은 아이 친구 없는 사람 서러워서 어 친구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니 이번 주는 요 두 아 뭐야 이번 주는 요 두 갠데 얘는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얘만 일단 얻어 가시면 되고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토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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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엠이냐 The Photo Adventure 그리고 The Last Stand Aftermath 라는 두 개의 게임을 또 하는데 아 이거 둘 다 안 되는 거 아니야? 다음 주는 얘는 뭐 사진 찍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스트리머 분들이 하시는 걸 본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네 이거는 이걸 뭐라 그러죠? 탑다운 탑다운 네 이것도 스트리머 분들이 하는 걸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재밌다 그랬는데 이거 일만하다 그랬나 재밌다 그랬나 어쨌든 무료로 이번에 주니까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시간이 안 나서 그렇지 시간만 되면은 솔직히 원래 저도 게임을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스타일인데 원래는 근데 요새야 이제 시간이 안 나가지고 그냥 원래 진짜 옛날에 재밌게 즐겼던 거나 정말 정말 재밌어 보이는 거나 아니면은 그냥 찍목하고 많은데 옛날 같았으면 다 해보는데 어쨌든 요렇게 얘네 둘 얘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얘는 받아 가셔요 그럼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행운 가득한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바이바이 ерж surrey 청평 4 6 7 7 11 아멘